한계장, 월남공사 진행상황 보고서 왜 안올려? 곧 올리겠습니다. 월남통일하고 사장님께서 한계장한테 일 직접 맡기셨다고 부장이 난 무시하겠다는 거야? 아닙니다. 국내 아파트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. 곧 마무리해서 올리겠습니다. 제가 도울 거 있으면 주세요, 계장님. 아니야, 내가 할게. 네. 한계장님, 전화 왔는데요. 대구건설 기획실 한경호 계장입니다. 아버지! 아버지! 경호야. 어떻게 되신 거예요, 아버지? 아버지! 고객님, 배고픈가 보네. 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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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사람도 아니여. 인류껌을 쓰고 우측에 네 돈을 날려먹어. 참말로. 내 정신이 아니었던 갑이다, 경호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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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인간이 극단형 시켜준다고 꼬디끼는 바람에. 내가 정신이 핵가닥 했어야. 내가 언제 꼬디끗다고 그래. 형님이나 나나 더 잘해 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. 날 첫 달 반에 끌고 간 게 누구요. 자네 때문에 피 같은 네 자식도 날려먹은 거 아니여. 형님이 한 팔에 돈을 다 거는 바람에 개설된 거지. 그게 나 때문이에요? 아니, 이것이 끝까지 그냥. 그만 하시고. 저랑 같이 집에 들어가세요, 아버지. 아니, 나. 내가 무슨 염치로 집을 가. 나 네 염려한테 맞아 죽는다. 아휴, 그려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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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나한테 너무 맞아 죽어도 싸. 아휴, 정말. 아휴, 정말. 아휴, 아휴, 아휴. 아줌마, 왜 그래요? 아휴, 묵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지 모르겠다. 진짜, 내 등 좀 두드려 둬. 아휴, 나한테는. 아휴,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당신이었나? 걔 모두 훔쳐 나간 게 당신 맞나? 아휴, 여보. 아니, 겨우 어머니. 내가 죽을 짓을 지어버렸네. 뭐라고 씨부리노. 이 개호랑 말꼬 같으니가. 아휴. 아휴, 아휴, 아휴. 겨우야, 겨우야. 겨우야, 겨우야. 아휴, 겨우야. 아휴, 일이 안 나오나. 어휴? 오늘 네 죽고 내 죽는 날이다. 어휴? 일 안 나오나. 거 drawn. 엄마, 진정하사. 아휴, 여보, 겨우 어머니. icos개 안 나오나. 아휴, 겨우 어머니. 여보, 겨우 어ивают. 여보, 여보. 여보, 여 examination. 여보, 여보. 나를 달려주자. 아emed. 누구야. як이, 기아,네. 우리 算 old. 네가, stuk이, 얼마. 여러분, 맨, 날아봅니다. 남자 집사용 tit. Minimo pueden,ANS이 끝나냐.